그리고 지구의 수업을 만들고있었던 영상 요리의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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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 선물? 부모님 같이 먹어. 고마워. 네. 영화 볼 거야? 그냥 소고기. 근데 아니 소고기 떡 알 수 없어. 그래서 소시지 떡. 소시지떡이랑 떡볶이에 떡떡. 네. 그 튀김 그리고 소떡떡떡. 튀김 소떡소떡 하나만 보내야 되는 건가요? 어. 맞나? 맞어? 그..뭔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주세요. 그러면 콜밥 속떡으로 드릴까요? 콜밥 치킨 하나랑 속떡속떡이 같이 있는데. 내가 제로 주세요. 그래? 살 쪄 떡떡이래. 지루어 먹자. 너 이거야. 맞아. 가게 돼. 이거 렌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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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먹어보자 먹어보자 미안합니다 너? 맛있어? 응 졸리게 어떡해? 엑사이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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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흥분하다 흥분했어 그래서 졸리 흥분했어 흥분했어 나 여기 진짜 많이 했어 오늘도 했어? 오늘 아침에 했어 이미 했어 너 이제 그래서 이미 리앙 리앙 너 이제 이거 영화 끝나면 너 이제 2등이야 아마도 근데 빨리야 돼 응 시간 없어 빨리 제 친구는 그 생선은 팝니다 그 햄버거는 삽니다 그 햄버거는 그 햄버거 삽니다 차가 차갑습니다 차가 차갑습니다 차가 차갑습니다 여우의 생 여우의 생선은 차갑습니다 달근 달근 이 계란을 빱니다 뭐라는 김밥에 김밥에 달걀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는 다 했어 진짜 2초 남았어 2초 남았어 2초 남았어 2초 남았어 나에게 영어를 묻지 마세요 선태식물? 이거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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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시부리기 시부리기 욕하지마 응? 야 시부리기야 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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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그 시 시 너 말 읽어봐 말 슈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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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이야 슈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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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프랑스 숫자 이렇게 읽어? 그 그 칠십 그 육십 십 절어? 뭔 소리야? 그 우리에게 그 육십 십 아 육십 더하기 십이야? 어 그냥 칠십이라는 숫자 그래서 칠십일 그 육십 십일 십일 야 내 말 좀 들어봐 칠십 없어? 읽는거 없어? 칠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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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이 년생 아 천 구십이 천 구 백 구 백 구 백 사 이십 칠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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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칠십 퐁 칠십 칠십 나 한테만 뭐 칠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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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옛날 핸드폰이 있어 근데 너무 천천히 과자 이렇게 이렇게? 나 이거 보니까 싶었는데 진짜 나 얼굴 빨개 제가? 부자를 금수저라 그래 왜요? 부자를 금수저라 그래 왜요? 아이 왜 뭐라고? 이거 이름 뭐야? 한국어 이름 뭐야? 금수전 너 금수저야? 나? 너 죽겠다 너 죽겠어? 너 죽겠어? 동수저 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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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왜 새끼? 아니 꽃미남이 뭐야 셔발? 왜 이렇게 해 아니 시벨 시벨 욕하지마 아니 욕 아니잖아 근데 잘생겼다고 아니 근데 욕 아니잖아 근데 잘생겼다고 시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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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시벨 너 시벨 왜 이렇게 깜짝이야 오케이 예 bé 다 우와 우와 퍼슨 파슨 맛있어 아마도 2개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형 나 너무 슬퍼 그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근데 뭔가 알고 싶었어 뭘 널 울렸니 뭘 널 울렸니 프랑스 사람 나 왔어 나에게 방식이 없었어 근데 외국인 왜 이렇게 맞아 맞아 귀여운 표정 그게 귀여운거야? 멋있는 표정 멋있는? 그게 멋있어? 몰라 그 아플 출산에 술이 있어 좀 싸 이것은 쌉니다 아니야 근데 이거 안싼데? 아 맞죠 바보야 쓰레기 오 잘한다 잘한다 그 힘은? 잘생겼어 리양이 너 엄마 닮았다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그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름은 그 리양 입니다 당신에게 그 케이크 하고 쿠키 만들어서 그리고 그리고 지연이 지연이 그 좋아하는 라이 소세지 응 그 좀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해 아아아아아아 축하해 화면구 14번 16번 도시 2 아 즉 19 8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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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